맥이 진짜 귀엽게 생겼구나 맥이 되게 귀엽고 맥이 되게 귀엽고 아 이거 뭐야 오빠 자 우선혁씨 맥이를 들어서 기절시키는 걸 그어주세요 아유 맥이 어떻게 내가 네? 맥이 손질법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질하다는 건 참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지금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거기까지? 물고기를 칼등으로 머릿속을 때려서 기절시키는 어후 아하 물고기를 칼등으로 머리부분을 때려서 기절시키는 아하 자 칼들었죠? 배를 가르세요 맥이를 때려줘요 내장 제거하고 머리부분의 아가비 부분은 가급적 떼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여기를 약 같은 거 넣어서 기절시키는 색깔이잖아 색깔이잖아 할 수 없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최면으로 이건 좀 비폭력이잖아 홀로 남겨진 매터 우리 지금 제 주머니 속에 꺼오기 꺼오기 나랑 호흡이 잘 맞아 네 그리고 유시석씨도 우연장면을 한번 연출해야 돼 네 오빠 택시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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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사람들 택시완성 제우 택시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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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선 이렇게 한 게 유리심부냐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어 오빠, 여기다. 왜 안 해요? 그래, 이걸 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답하죠, 애기자는? 아니, 왜 안 해? 애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귀여워서. 죽여 죽여야 되지? 나 진짜 어떻게 하는지가 몰라. 칼로 머리를 살짝 때려서 기절시켜야 된대. 이렇게 잡고 여기 놓은 다음에요? 네, 살짝 눕혀서. 기절을 어떻게 시켜야 돼? 죽세요. 아니, 이거 해야 돼. 이게 해야 돼. 그래,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걸 해야 돼. 지금. 이거 칼 넣으세요. 잠깐만, 칼을 넣어. 나 같이.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지금 유난던 사람들 다 궁금해. 진짜.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그래, 맞아, 맞아. 예진 씨. 근데 예진 씨 말이 맞아. 이건 예진 씨가 이런 결단 안 내렸으면 우리는 계속. 네, 편하게 하고 밑으로 하고 나란다etto. 피만le 입 disregweed. 아이고, 아aron이 형.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야, 이거 쉽지가 않네. 내가 하나만.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dall 그레들. 아니아니아니아니아. 껏 잘라,וט. 포함믹 cyxec상 이거 조금 짓 japanese, 내가 할게 이제, 내가 할게 다 했는데 그걸 몰라요 이제